안녕하세요. 공간카페 샘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황상렬 작가님 제가 강의한 거 맞는데요. 작가님이 강의하신 토지 특강은 어떤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토지는 아는데 땅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땅을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모르는 분들한테 가장 간단한 땅에 대한 기초를 알려드리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부동산 뉴스나 땅에 대해서 이런 거다라고 간만 갖고 가셔도 나중에 다른 특강을 들으시거나 토지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러 왔는데요. 강의 들은 다음에 또 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또 한 번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